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21세기형 논개라고 봐야 되겠죠. 자기 남은 인생을 남들을 위해서 시궁창에서 풍덩 뛰어드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지금 개인 회생 중인 남친인데요. 여러분 저 결혼해도 될까요? 야 너 미쳤냐? 그거 하지마. 야! 니들이 뭔데? 뭔데 우리 남친을 욕하는거야? 우리 남친 까지마라. 원재, 개인 회생 중인 남친과 결혼해도 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요 결혼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너무 고민되는게 있는데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털어놓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익명의 힘을 빌려 여기다 글 남겨봅니다. 일단 저는 30대 중반이구요. 한 살 많은 남친과 2년 조금 넘게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남친이 전세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비지한 2억 생겼고 올해부터 개인 회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월급은 300이고 남친 월급은 기본급 300에 상여금까지 다 포함을 하면 한 400 조금 넘습니다마는 개인 회생으로 나가는 돈이 300이다 보니까 수당 없이 기본금만 받는다는 소득이 그냥 0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친은 아주 작은 원룸에서 자기 혼자 살고 있는데요. 많이 힘들었는지 요즘 자꾸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해요. 공공아 사람이 말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정하게 살 수는 없는거야. 그러니까 너만 괜찮다면 우리 좀 빠듯하게라도 결혼을 하고 싶거든. 일단 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서울 외곽에다가 전세집을 구하자. 전세로. 어? 어? 이렇게요. 일단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저희들 상황이고요. 지금부터는 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혼 후 3년 동안 제가 버는 걸로 전세이자에다가 생활비까지 다 충당을 하면서 이 결혼을 하는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사람은 참 성실하고 착하고 너무 다정하니까 그냥 눈 딱 감고 3년만 죽어라고 생활하면 그 이후로는 나름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마음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요. 평소에 아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만약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한다면 아기는 포기해야 하는 거겠죠. 솔직히 가진 것도 없는 마당에 나이 마흔 다 돼가지고 아기를 낳기는 여름으로 힘들게 불보듯 뻔하니까요. 사실 남친을 처음 만났을 때 성격도 그렇고 성향도 그렇고 너무 잘 맞아. 그래서 다른 큰 문제만 없다면 난 이 사람과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큰 문제가 있을 줄 정말 몰랐어요. 정식으로 사귀고 1년 정도 됐을 때 그러더라고요. 전세 사기로 소송 중이라고. 아니 뭐 그래가지고 승소는 했지만 결국에 돈을 못 받아서 회생 들어간다고 했어요. 하 진짜 너무 고민인데. 그래봤자 제 얼굴에 침 베끼니까 저희 부모님이나 주변 가까운 친구들한테는 얘기도 못했고요. 또 그러면서 가슴은 너무 답답하니까 여기다 하소연해 보는 거예요. 아니죠. 어쩌면 제가 이 글을 쓰는 거 그 자체가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인생 선배님들의 따끔한 조언 부탁드려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솔직히 말할까요? 쓴 이가 얼마나 호구로 보였으면 만만해 보였으면 연기를 하거나 속이는 것도 아니고 뻔뻔하게 저런 말을 대놓고 프로포즈라고 하는 걸까? 생각을 좀 해봐요. 댓글 사기당한 사람들 중에 이런 그지같은 마인드 정말 많죠? 아니 지들이 사기당했으면서 나라가 보상해라 이런 거 말이지. 아이고 보고 있으면 진짜 미쳤나 싶고 토악질 올라온다니까? 2번 뭐야 있으니 글을 바꿨네요? 남친은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올세살이를 할 순 없고 또 예전에 살던 집에 비해서 너무 작으니까 삶의 질이 떨어진 상태라 빨리 결혼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일단 제 명의로 서울 외곽에 전세를 구하고 대출받아가지고 신혼집을 구하자 이러더라구요. 이런 소리를 듣고도 정말 고민이라는 게 됩니까? 정말이야? 님 혹시 세상 제일 가는 똥 멍청이 호구세요? 내 댓글 사람들한테 따끔한 조언 해달라고 해서 조언했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글을 몰래 바꿨었으니 2번 이 부분 슬쩍 바꿨네 어우 남미세 그냥 데리고 사세요 절대 방생은 하지 말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3번 정말로 전세 사기가 맞는지 한 번 더 물어보고 맞다고 하면 사건 번호 알려달라 해가지고 조회라도 해보세요 삶의 질을 운운하는 거 보면 저 새끼 저거 비트코인 한 거 같아 4번 자기 인생 구제해달라는 건데 정신을 못 차리네 설마 쓴이가 좋아가지고 청혼한 걸로 보여요? 띠용 이건 뭐 아예 대놓고 내가 나한테 빨대를 좀 꽂을 거야 이러고 있는데 고민을 하네? 야 진짜 대박이다 5번 저기요 개인 회생을 해도 법적으로 124만원은 남겨둡니다 최저생계비죠? 근데 상여금은 안 받을 땐 0원이라고? 님 뭔가 지금 단단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댓글 주작이니까 그렇지 끌 끌 끌 끌 끌 2번 이거 전세 사기가 아니고 코인이나 주식이겠죠 그리고 돈이 좀 남는다 해도 지 술 담배 처먹고 게임으로 돈 쓸 놈이야 6번 엥? 어? 뭘까? 아니 어차피 아이를 안 가질 생각이면 결혼이 뭐 당장 급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빚 다 갚고 그때 결혼하자고 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7번 전세 사기 글쎄요 아무리 개인 회생을 해도 월급 100% 다 가져가는 법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보통 30만원 정도로 평생 동안 갚게 하지요 아마 코인이나 주식으로 돈 날렸을 겁니다 대출받아가지고 그리고 토토나 술 담배 게임으로 인생을 사는 그런 놈이겠죠 이봐요 아가씨 정신 좀 차려요 아니 본인도 꼴랑 300 벌면서 뭐 저런 놈을 또 안으려고 하는 거야 니가 논게야? 8번 전세 사기를 당해 소송 중이고 자기가 개털인 걸 사귄 지 1년이나 지나서 얘기한 거 이거 진짜 개뻔뻔하다 정이 들 만큼 들었을 때 얘기한 거네 일부러 발 못 빼게 말이지 이거는 지도 사기를 친 거야 아이씨 사기꾼 새끼 9번 전세 사기 당한 거 구라 아닌가? 코인 날려먹고 이자 갚는 거 아니냐고 아니 생각을 해봐요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이 또 전세 들어가자는 소리를 하는 거 이건 말도 안 되거든 추가 오해하실 만한 부분이 있어 약간만 수정했습니다 먼저 기본금만 받는 달은 수입이 0원이라는 거 이걸로 주작이라는 말들이 있어서 추가를 하자면 회생 절차할 때 기본급과 각종 상향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월급여를 책정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따져버리면 저희 남친은 월 450가량이 본인 월급이 되는 건데요 최저생계비 100만원 살짝 넘는 걸 빼고 나머지는 회생하는 돈 납부가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본문에 제가 말을 한 건 수당이 단 한 푼도 없이 오직 기본금만 받는 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돈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코인이나 주식으로 날린 돈이 아닙니다 소송 절차 이거 다 봤고요 부동산 소송건도 진행 중이었는데 그 부분은 이미 끝났다고 또 일부는 받았어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 제가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이런 저급한 주작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 부분은 주작이 아니라 해도 그래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가 많겠죠 알아요 왜 화를 내 나한테 그리고 또 예전에 이거랑 비슷한 글이 올라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는 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 아닙니까 정말 분하고 억울하고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왜 선량한 시민들이 이런 피해를 보는 건지 어? 가끔 그래 판을 보면 왜 추가를 하고 또 추가를 하는지 늘 궁금했거든요 보니까 하나하나 댓글을 달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되나 봐요 그런 만큼 조금 억울하고 속상한 댓글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다 저를 위해 하는 조언이다 생각을 할 거고요 무엇보다 너무나 많은 관심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따끔한 충고 받아들이고 결혼은 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댓글 1번 아니 도대체 뭐가 오해할 만한 부분이라는 거야? 남자가 자기 삶의 질이 낮아졌다고 징징거리면서 결혼 얘기를 먼저 꺼냈다는 거야? 이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왜 글 바꾸냐고 막 뭐라 뭐라 하니까 끝까지 모르는 척하다가 마지막 결국 추가해 수정했어요 아우 추해 보아하니 남친들 아니 보아하니 사람들이 남친 후레치는 거 이게 너무 싫은가 본데 아우 됐으니까 그냥 그놈이랑 결혼하슈 2번 깔깔깔 추각을 보니까 올해 안에 결혼하겠네 뭐 절대 방상하지 말고 그 돈 대신 갚으면서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3번 크크크 추각을 봐도 얘는 답이 없네 보니까 뭐 다른 똥 멍청이들처럼 그냥 결혼하겠네 그리고 이 게시판에 자주 출몰해가지고 신세한 탐글 올리겠네 4번 있으니 이제 보니까 내 남친 나쁜 사람 아니야 이걸 인정받고 싶어서 글을 쓴 거네 아유 남미세 이 마음대로 하세요 5번 아니 절대 방생하지 말라니까 뭔 또 생각을 하겠대 아니 그 새끼는 개인 회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연애결혼 생각이 든다디 무엇보다 지가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다시 전세로 들어갈 마음이 생긴데 미친거야 6번 아니 모두가 말려도 결혼할 거면서 글을 왜 올려 어 내 실행이야 7번 네 꼭 그 결혼하고 나중에 질질 싸면서 또 글 올리세요 기다릴게요 8번 아유 이딴 글 쓰고 추가로 따박따박 커버치는 거 보니까 그 놈이랑 반드시 결혼하겠네 8번 아유 미리 축하드립니다 잘가요 대젝글 아니 똥 하나 치워주는 건데 고맙잖아요 축하를 해 줍시다 그래요 뭐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후기 올리면 꼭 이러이러했다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올려요 그래야 내가 알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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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